LG 전자네요. 최근에 많이 내렸다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방향성 지금 최근에 저점을 깨트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이제 회복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거래를 좀 많이 주고 빼져 빠졌던 가격대 들어오면서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10만원 아래 10만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10만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쳐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더 내려가는 데를 찾아봐야 되겠죠. 9만 2천원대까지 더 내려가는 9만 2천원대랑 조금 더 아래쪽을 본다라고 하면 8만 5천원대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끼워가지고요. 어디도 가지도 않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10만원 위쪽으로 안착해서 거래를 늘려주는 흐름이 반복되지 않는 이상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죠. 신규 매수 관점이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뭐 얘기 드리는데 지금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이 신규 매수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에 조급함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LG전자를 살 가격은 9만 1,200원 아래다. 그리고 혹시나 위쪽으로 따라갈 경우도 10만원 위쪽에서 좋은 얘기와 추세가 바뀌는 흐름을 확인하고 그때 사겠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내가 신규 매수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살 자리가 아니라 9만 1,200원까지 내려오거나 10만원 위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LG전자 그냥 뒤로 빼두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체크만 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